시에 재실앱 위험감지 실험대 시에 재실앱 위험감지 실험대는 실험실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합니다. 실험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연구원이 재실 시에는 초기 대응이 가능하지만 부재 시에는 불가능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위험감지 실험대는 다음 3가지 상황에서 자동으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가스가 누출되고 실험대에 변형이 생길 경우 알람이 울려 재실 중인 연구원에게 위험 상황임을 알립니다.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중앙통제 PC로 신호를 보내 담당 관리자에게 SMS를 전송합니다. 만약 SMS를 전송받은 관리자도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위험 상황에 맞는 실험실 안전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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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